KC의 아버지는 NS홈쇼핑을 통해 LG코드제로 청소기를 주문하였고 업체에서 배송 방문하여 설치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KC는 비슷한 다른 제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배송 당일 반품 요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S홈쇼핑 고객센터에서는 LG전자와 반품 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수령 당일 반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KC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청약 철회가 불가한 상태는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방송 국민의소리TV 허동부 기자입니다. 투데이 이준想 한테이 이준 신선한